안녕하세요. 예보관 허진호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형성된 장마전선의 역량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지방은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서 활성화되는 장마전선의 역량으로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도 낮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15대풍 마트모가 열대저압으로 약화되면서 서해상으로 진출함에 따라 여기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장마전선은 더욱 활성화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부터 모레 낮 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비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국지적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오늘 남부지방의 낮기온이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가 이어진 곳이 많았으며 밤사이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화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와 서해안 남해안에서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고 모레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으며 내일과 모레는 남해와 서해상에 26일과 27일 사이에는 동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6일까지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서는 너울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침수 피해에 대비하시고 해수욕객이나 해안가 낚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